다운주우군이나 터너주우군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앞에 있는 고양이 울음주군이나 알비노증이나 뭐 많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가끔 일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웃거나 혐오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전병 단원이라 내가 그 얘기를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데 다운주우군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요? 그래서 이 병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혹시 부모님이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 부모님도 그냥 정자난자 만들다가 그렇게 우연이 된 거예요. 이분이 됐건 이분 가족이 됐건 잘못한 거 없어요. 우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전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다운주우군인 분들 대부분 결혼해서 애 낳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럼 다운주우군은 어떻게 태어나요? 정상적인 그 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그런 애가 태어난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운주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 가족 잘못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유전병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세상이 우리 지구고 우리 사회입니다. 같이 품어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얘기가 조금 그런데 이런 병 있는 분들 말고 다르게 조금 나랑 다르다라고 해서 자꾸 차별을 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종종 있죠. 쟤는 못 사니까, 쟤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쟤는 흑인이니까, 쟤는 동남아니까, 쟤는 대학을 잘 못 갔으니까, 쟤는 공부를 못 하니까, 쟤는 문과니까, 쟤는 예체능이니까, 쟤는 여자라서, 쟤는 남자라서. 자꾸 차별하는 문화가 자꾸자꾸 생기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세상은 다 똑같이 획일화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새빨갛게 다 똑같은 게 좋은가요? 아니죠. 다양한 게 좋은 거죠. 빨주노초파람, 무지개 색깔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게 더 아름답다라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혐오하고, 조롱하고, 차별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요즘 가슴 아파요. 그런 게 되게 심해서. 특히 내가 과학을 가르치니까, 일부 학생들이 요즘 문과니까 없어졌다고 해도, 쟤는 확통을 하니까, 난 미적을 하는데. 쟤는 사탐을 하니까, 사회문화 생활율이 배워서, 나는 과학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문과나 예체능 애들이 왜 모자라? 아니야. 걔네가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대통령도 문과 나왔어요. 대법원장도 문과 나왔고요. 검찰총장도 문과 나왔고요. 그리고 많은 경제, 경제 기획하시는 분들도 다 문과 나왔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왜 문과라고 무시하십니까? 왜 남자라고 무시하고 여자라고 무시합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혐오나 차별이 심해지잖아요. 싸움이 나고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아서 전쟁이 납니다. 그 차별, 혐오 문화의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나치였죠. 유대인을 차별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로 다른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독일만의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쪽파리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그 일본 애들이 그랬잖아요. 일본의 궁극주의 그 나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생징이라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걸 당했던 민족으로서 왜 우리도 그러냐 이거죠, 나는. 그건 파국입니다. 전쟁이고요. 사망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내가 맺을게요. 지금 그런 차별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이 인터넷 강의 보면서 저를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저는 응원합니다. 이렇게 혐오의 말, 비난의 말, 욕의, 조롱의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인터넷 빨대로 여기저기 글질하고 다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이나 혐오를 당해하셨던 분들은 용기를 내세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고 우리나라가 멋진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얘기만 나오면 학생들이 그런 문화에 자꾸 물들까 봐 내가 걱정돼서 좀 말이 길어졌어요. 자, 혐오.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문화다. 자, 18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태아의 유전병 진단이에요. 태아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얘기합니다. 출생하면 신생아 그러고요. 뱃속에 있을 때 태아 그래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혹시 유전병 아니야? 라고 검사를 해봅니다. 대부분 부부들이 다 합니다. 자, 태아의 유전병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태아의 세포를 추출하면 돼요.